intertwined 오 이게 토카토카 댄스 나도 치면 슈툭슈툭가 될 거같은데 민ugg이 나 닌텐도 못받냐!? 칼톡 칼톡 으이씨 빵딩 흐들면서 뭐하냐 외계인이냐 이상한 주문 외우고 있어 그런거 아니거든 토카토카 춤 연습중이야 왜? 토카토카? 그게 뭔진 몰라도 난 널 보면 토가토가 쏠려 이거 찍어서 나 틱톡에 올릴거야 나같이 귀여운 애가 치면 사람들도 좋아요를 창뚱 누릴거거든 진짜 펼까? 아 오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출래 나랑 이거 쳐서 올리기만 해도 좋아요 대박이거든 요즘 인사대로 이거 다해 빨리 이렇게 쳐봐 난 안해 왜? 오빠 꼰대야? 진짜 유행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빠가 친구가 없는거야 오빠 빼고 이거 전부 다 출걸 이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나와서 춤추는건데 그걸 유명한 노래 토카토카에다가 짜증기해서 만든 요즘 유행하는 춤이거든 제발 동생아 애니 좀 그만 보고 현실을 사라 나 간다 정말 유행만 따라가는 요즘 MZ세대란 어휴 한심해 한심해 난 저런 빵댕이 흔들면서 토카토카 쏠리는 춤은 절대 절대 안 춘다 여보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휘둘러야 된다니까요 이렇게? 이렇게? 답답하네 도대체 아침부터 뭘 하고 계신거지? 이럴 수가 엄마 아빠도 토카토카 춤을 추고 있잖아 부모님들 나이가 몇 갠데 대체 저를 엉둑이 실룩실룩거리는 댄스나 추고 말이야 난 나중에 커서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정말 한심하고 꼴불경이야 나 때는 저런 거 상상도 못했어 이래서 MZ세대는 안된다니까 학교나 가야겠어 아우 야 너희들 뭐해? 토카토카 댄스 춤 연습중? 야야 너도 같이할래 아차 안춘거라고 안한다고 왜 모두가 한다고 해서 난 유행을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고 어 그래 추지마 그래 안하고 싶으면 안하면 되지 화를 내고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하자 늑대야 어 그래 그래 댕댕아 근데 이렇게 엉덩이 한다는 거 맞아? 자 밟아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어 맞아 맞아 완전 똑같다 이렇게 음음 아 오르르 생각나서 개빡치네 왜 때려 아 미안 내 여동 생각나서 너 괜히 우리랑 같이 춤추고 싶은데 못해서 심술나서 그러지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진짜 이야.. 기아가 오늘 이상하네? 야 너네 토크토크 춤 연습 중? 왜 이렇게 못 추냐? 잘 봐! 내가 한수 가르쳐 줄 테니깐! 우아 차별이 엄청 잘 춘다! 우와 차별이 다시 왔어! 음 이 정도쯤이야 100원이지? 그런 만화에서 나오는 유치한 춤이나 추고 말이야 진짜 별로야! 응? 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인싸 춤이거든? 넌 인싸가 아니니까 재미가 없겠지? 아무래도 리아가 오늘 좀 예민하네? 야 아무래도 유행을 잘 모르는 꼰대 같애 오케이 야야 우리끼리 저기 가서 토크토크 춤 추자!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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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깐 이쪽으로 와! 야?? 오빠들도 톡카톡카 춤 잘 춰요? 아 그냥 우리들도 엄청 연습했어 완전 잘 춰 늑대랑 나랑은 완전 잘 추지 우리 엄마 아빠들 진짜 잘 추는데 아저씨도 요즘 인싸 춤이라고 했어 연습했지 그러면 우리 콜라보 할까? 같이 영상 찍어서 틱톡에 올리는 거야 와 좋아요 그러면 오빠도 낄 거야? 오빠 오빠도 같이 톡카톡카 춤 출래? 아니 그런 거 안 춰 네 그러지 말고 같이 앉아 아니 그런 거 진짜 안 춘다고 진짜 하기 싫나보네 그러면 우리들끼리라도 하자 네 아 이렇게 하는 거였나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 너 진짜 웃긴데 재밌다 진짜 다들 있지? 유행이나 따라가고 말이야 난 절대 안 출 거야 도대체 톡카톡카가 뭔데 그러는 거야 한번 찾아볼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